일단 저희가 유튜브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유튜브이기도 하고 유희석 대변인이 사실은 또 유튜브에서는 내밀한 얘기들을 우리가 굳이 도청하지 않아도 살살 하려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밀한 얘기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잠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면, 진짜 배우의 장제원 의원이 있습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은 내밀한 얘기를 안 하는 듯한 무지이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장제원 의원이랑 안 맞나요? 전화통화도 잘 안고?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보고. 장제원 의원 본인이 스스로 한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식의 오해를 받으면 본인한테 안 좋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이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밀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가끔 긁으면 얘기해요. 여전히 그 의무심은 가시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진화에 나섰는데 검사 수십 명이 공천받고 나온다는 건 앙설이다. 수용할 수 없다. 이 얘기도 김기현 대표보다 장제원 의원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비승으로 하게 했는데 그런 장면을 딱 보면 이게 용산과 싸이 통하는 얘기는 용산의 심기를 읽어서 뭔가 당의 메시지를 먼저 들고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장제원 의원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앞에서 오시긴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검사 출신 전현직 포함해서 몇 명 이거 안 된다고 한 건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못 들어봤는데. 제가 들었어요. 현금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언론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두 분이서 커피 마시다가 그냥 한 얘기. 일단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어서 사실은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갖고 있는데. 그거를 밖으로 얘기한 거를 접하지 못했다고 해서 장제원 의원이 먼저 얘기했고 그럼 김기현이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건 어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이 많이 오는 게 좋지는 않겠죠. 위에서 원하니까 또 하는 거지. 위에서 원한다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부정확한 말입니다. 검사 수십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검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몇 명 있는가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출마를 해도 세 명이에요. 그렇죠? 검사로만 한다면.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해서 하면 한 다섯 명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수십 명을 채우려면 열다섯 명 정도는 들어가요. 스무 명은 돼야 될 텐데 어디서 스무 명을 명단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특정 직역이 어떻게 저희 당에 이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수십 명을 차지합니까? 법조계도 아니고 딱 검사만. 일단 김기현 대표는 그런 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최측근인 윤희석 대변인은 자신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핵심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있고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 나오고 있고요. 10명 참고 보세요. 이임무 비서관. 이임무요? 네. 이원무 비서관. 이원무는 옛날에. 그렇군요. 이원무 비서관. 주진우 비서관도 있고. 주진우 비서관도 있고요. 이미 지역 현장 맡고 있는 분들도 있고. 사면되자마자 지역 현장 맡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명이에요. 오늘 데일리안에서 나왔는데 명단 다 불러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십 명이라는 얘기 자체가. 십수명. 네 안 그러게 바래요 진짜. 십수명. 십수명과 수십 명은. 김기현 당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본인들이 한 약속 그리고 다짐 이런 것들이 다음번 총선 공천에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